8시간 전. 아니, 감자. 왜 감자가 이렇게 많아? 감자 클럽에서 하려고. 많이 해서 이니 비행 갈 때 이거 좀 챙겨주고. 너 저기 뭐야, 계란과 감자는 할 테니까. 어머나, 어머나. 아유, 뜨겁다. 그거 좀 식힌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뜨거워. 원래 뜨거울 때 해야 이게 잘 으서지는데. 이게 며느리 챙겨주려고 하는 거야. 누구 전화 온다. 내 전화인가 봐, 내 전화인가 봐. 아, 바쁘시네요. 또 아빠인가? 밥 달라고 전화 온 거 아니야? 어머. 여보세요? 아니, 또 끼니 됐다고 전화한 게요? 끊어서 먹으면 좋으려만. 알았어, 알았어. 나 이거 저기 뭐야. 알았어, 금방 갈게. 딱 가서 아빠 식사 채워 드리고 올게. 우리 오 여사님 몸이 한계가 아닙니다, 지금. 어머. 밥 차리러 또 가실 거야? 응. 아이고, 바쁘네. 그럼. 알아서. 먹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꼭 와서 채워줘야 되니까. 너무 잘하셔서 그래. 좀 맛없게 해야 돼. 아무도 안 차려달란 말 안 하세요. 아이고,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다 아는데.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힘드네. 밥 차려놨으니까 밥만 데펴서 먹어요. 아이고, 바쁘네. 혼자 좀 차려먹으면 내가 편하고 좋았는데. 아이고,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네. 아이고,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네. 아이고, 오늘은 오 여사님 특집이네. 계속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네.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네. 아직도 까고 있어요. 계란. 너무 안 까지네. 계란도 먹어? 아들, 바꿨어? 어, 다 했어. 어, 다 했어.